정치권의 속사정을,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미하인드 서종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종욱 변호사님께서 타 방송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결선을 간다. 결선을 안 가면 나는 방송을 안 나오겠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선을 안 가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그랬죠. 여러 방송에서. 여러 방송에서. 저는 결선 갈 거로 제가 판단했고요. 제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좀 들은 게 아닌가. 그렇죠. 좀 중도나 진보진영까지 총 넓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종욱 변호사의 장점이 저런 거예요. 뭐죠? 곧바로 잘못을 인정해요. 우기지 않고. 우기지 않고. 저는 정치평론에도 일종의 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객관성, 냉정함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소망적 사고를 자꾸 하면 평론이 엉터리가 되는데 이번에 서종욱 변호사가 소망적 사고를 강하게 했던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못 끝낼 거다라는 게 분석이 아닌 기대였던 거예요. 본인의 소망. 기대였던 거.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1차에서 끝났는데 저는 저 정도 스코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그 어마어마한 당 주류의 지원을 얻고도 53%를 얻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른바 당의 윤회관이라고 하는 대통령 주변에 당 주류하고 각을 세우면서 63%에 가까운 득표를 얻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건데 민심만이 아니라 당심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서종욱 변호사님께서 깡생수를 깡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셨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님. 어쨌든 내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군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긴 사람이 밥을 사는 거예요. 서 변호사가 좋은 데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 사람이 사는군요. 졌는데 돈도 써야 되고. 최악 아닙니까 최악? 그런데 한동훈 지도부가 이제 공식 출범을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게 좀 부속절한 게 국민 눈높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95%가 국민의 눈높이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우병 때도 mba 이명박 때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거든요. 일시적으로 국민 눈높이라는 게 계속 변합니다. 일시적으로 가짜노사가 판칠 때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왜 국민 눈높이 안 맞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최초로 영부인이 철저하게 12시간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다만 경호 문제 때문에 장소가 바뀐 거죠. 예를 들어 검찰청도 통제 다 하고 경호 다 하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조사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조사 내용. 본질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국의 이원석 총장이 과도하게 겸허하고 심지어 진상조사해라. 이것도 부속절하고요. 자국의 순간 국민 여론이 약간 높다 해서 무조건 국민 눈높이다. 이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지극히 한동훈 대표죠 이제. 대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검찰 수사라는 게 어떤 특혜나 특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인인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도 대통령 영부인들이 물론 전직일 때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있지만 전부 검찰청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이건 누가 누구를 소환한 건지 모를 정도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다 내려놓고 신분증까지 맡기고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줬고 나온 걸 과연 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 장소는 검찰청이어야 된다. 이 원칙을 이원석 총장이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무너지고 총장 패싱 당한 거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조사로 인해서 이 수사가 일단락됐다라기보다도 저 조사로 인해서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국민 여론 사이에 더 커진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요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가뜩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장기간 수사도 안 하고 처분도 안 내려서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치면 누가 그걸 설득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한동훈 대표와 지금 다시 용산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이고 스타일일 텐데 당대표 된 직후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우물쭈물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스타일이 이걸 따져요. 옳고 그름을. 뭐가 원칙이냐. 때문에 이게 충돌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고 저는 용산과의 관계 개선이 한동훈 대표 체제의 1차적 과제라고 보는데 용산과의 관계 개선은 한동훈만 노력해야 되는 거냐. 대통령도 좀 민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번 총선이 민심에 의한 윤석열 심판의 결과였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에 의한 윤석열 심판의 결과입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거 조금 팩트를 수정할게요. 수정이 아니고 좀 보완할게요. 많이 하세요. 권양숙 여사가요. 대검에 중수부 수사할 때요. 그렇죠. 서울에. 검찰에서 받은 건 맞아요. 부산지검에. 그런데 어느 국민들이 수사할 때요. 검사가 부산까지 출장 가서 수사 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대검으로 이게 부르죠. 그럼 이게 특혜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즉 어물쩍이 검찰 장소를 봐야 된다 이랬지만 서울서 부산까지 출장 간 거 이거 하나.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는 전직이었잖아요. 전직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현직 연구인하고 경우 매뉴얼이 다르잖아요. 그 두 개는 밝혀야죠. 그런데 이 검사의 휴대폰 신분증 제출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통령실 mb 때 많이 갔지만 당연히 핸드폰은 보관해놨는 거죠. 그건 경우의 매뉴얼 규정입니다. 요즘 최재형 목사 이후에는 시계도 보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시계를 안 봤더니 그만큼 이건 경우의 매뉴얼에 따라 그건 검사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연구인이니까 경호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따라. 이걸 가지고 검사가 굴욕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호처 관할화의 안가에 가서 조사를 한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아니 검찰청은 보안시설이 아닙니까? 검찰은 보안이 안 지켜지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청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만약 중앙지검에 나오는 게 이게 사전에 알려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저어된다면 용산하고 가까운 서부지검에 나와서라도 받아라라는 게 이제 검찰총장의 뜻이었는데 그것마저 패싱이 된 거고 저는 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그 수사검사들은 검사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조건을 대통령실에 내세우면 거부했어야죠. 그런 조사는. 그리고 공개소환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그게 서부지검이 있어요? 관할이 다르고. 남부지검 중앙지검. 서부지검이 있죠. 가깝나? 용산이랑 더 가깝나요? 그건 관할이 아닐 건데 중호구 창성동은 중앙지검 관할 내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도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다 수사 과정을 녹화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완석 의원님이 뭐라 했냐면 공개소환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개소환하면 망신주자. 지금 포토라인 것도 없애는 게 조국 장관 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개딸들 다 몰려가 긴거리 구속 안 하고 유튜브 다 오고 이러면 경호는 되겠습니까? 처벌 조항도 없는 이런 망신주기는 안 되죠.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조사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니.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을 향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난인데요. 그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건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저런 패싱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되돌아 봐야죠. 그때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수사 원칙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건데 지금 검찰총장을 저렇게 패싱해 놓고 아니 이창수 중앙기검장이 뒷배가 없이 믿는 구석이 없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치 공정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이처모터스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하는 속에는 보고를 받는 권한도 박탈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고하는 자체가 그런 게 규정 위반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한테 보건식이 달라 박성재 장관한테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휘를 제대로 알려면 한동훈 장관한테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건식이 달라 했으면 두 분은 같은 동기에 같은 반에 같은 조에 절친 아닙니까? 절친이군요. 보건 안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인연이 있다가 이제 임기말 돼서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한테 보건식이 달라 하니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또 지휘권을 또 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지휘권 발동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 안 된 거죠. 그러게 된 거군요. 저는 이원석 총장의 시간 끌기 지난 처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 변호사와 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이렇게 찬양할 줄 몰라요. 찬양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추미애하고 같은 편일지 몰랐습니다. 추미애는 같은 편이 아니라 그게 있었다 사실. 규성이 법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특혜가 없어야 된다. 요즘에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조사 받으러 나오라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돈 봉투 6명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300만 원 돈 봉투. 시간이 없다 그러고 서면 조사로 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도 자기들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하듯이 소환했는데 안 나오면 재소환하고 재소환했는데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든 발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 의사를 상대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체포영장 하면 불체포 특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면 검찰청 가서 조사 안 받겠다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 같이 내가 받고 싶은 데서 받자고. 다 같이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가서 차가 안 받고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에 가서 검찰이 와서 수사하라고 그러면 검찰이 납득하겠어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회의원. 그런데요. 지금요. 돈 봉투 300만 원 의회는 세 번 소환장 보냈는데 안 나오고요. 이번에 네 번째 본회가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이재명 김혜경 부부입니다. 수원지검에서 벅하 날짜를 5개씩 주세요. 그런데 이 치를 4일날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조사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이게 아예 5개 날짜를 주세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아무튼 이 정치권에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쨌거나 권력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임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특검법을 내서 돌파구가 생겼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대한다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직은요.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제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이나 이거는 아직 안 받겠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대안은요. 민주당이 특검을 막기 위한 아직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요. 만약에 진짜 특검을 최상변 때가 하겠다는 의지로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최상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한동훈 특검이든 모든 특자가 들어간 건 다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전부 이게 정치공세입니다. 특검 중에 할 만한 특검 없습니다. 그래요? 전부 막아내야 돼요. 전부 정치의 특검이에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건 알겠습니다. 추경원 원내대표는요. 누가 당대표가 되는 원내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일제히 이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논리요? 국민의힘의 당원에 보면 원내사안은 의사결정의 최고 권한을 최고 책임을 원내대표가 갖도록 되어 있다. 당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외라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일제히 이걸 들고 나와서 추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3자 특검이 당론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당무에 관한 최고 지휘 권한은 당대표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원내사령탑과 당대표 간에 충돌밖에 안 일어날 텐데 결국 이것조차 용산의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용산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상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3자 특검을 하자고 사실상 공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거나 어쨌든 선거용 말하자면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저는 여론에 호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당무를 시작하자마자 용산과 또 한 번 이 사안을 놓고 충돌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자고요. 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60몇 퍼센트가 지지를 해요 국민들이. 이번에 제2 올라간 거 부결되겠죠. 지금 일주기 됐는데 공식적 수사 결과 공수처에서 안 나오고 있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핵심 책임자들은 다 빼고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저 수사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공수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기 끝나서 만약 정권이 넘어갔다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 뒷감당 안 될 겁니다.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대안을 여당이 수용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게 살 길이라고 보여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특검은 반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막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의 특검도 저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협상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 명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 청문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진숙 후보 청문회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무총리도 아닌데 이틀을 청문회를 한대요. 민주당이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벅화가 어떻고 저쪽은 검증하는 거 이거는 뭐 지협적인 거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 mbc 같아요. mbc. mbc라도 사수해보자. 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도로 계속 미리부터 직무도 취임당이 전에 탄핵부터 공언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법리적으로 mbc 민주당이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사 선임이 김홍일 위원장 때 공고를 했잖아요. 지금 지원자들이 쭉 녹아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을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법안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 임명받지 말자. 아마 이제 일사천리로 정광석과처럼 다 이게 이사 선임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닥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그때 탄핵해봤자요. 그때는 사퇴하면 안 돼요. 사퇴하면 돼요. 그때는 헌법재판소 가서 다투면요. 두세 달 정도 하면 이게 이길 것에 왜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직무를 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헌제도 신속하게 결정하면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은요. 인기 3년 다 지켜됩니다. 민주당이 탄핵해도 헌제가 싸우면 이긴다. 이긴다. 그다음에 임명해놓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진숙 씨는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는 굉장히 편향된 인물이고 과거에 mbc에서 이를테면 노조 턴합 공작을 했다든지 도저히 이거는 방송 현업에게 있는 사람들이 꼭 비단 이게 지금 mbc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방송 현업 모든 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무엇보다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금기시되어 있는 5.18에 대한 폄훼발언부터 시작해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다 쟁점이 될 것 같고 물론 서정 변호사 분석했듯이 이분이 일회용 그러니까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장한 겁니다. mbc 장악을 위한. 그리고 나서 탄핵 발휘되면 또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장기간에 공백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씨 본인은 어떤 푸른 꿈을 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권에서는 반창고다. mbc라는 이 사퇴를 막기 위한 일회용 반창고로 등장한 사람이고 곧바로 아마 탄핵 될 텐데 이게 방통위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통위가 정치 쟁점화되는 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좋은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한 쌍특검 법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약간 유보적인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조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사후보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의 진상파악 지시에도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또 진상조사를 하느냐. 못하겠다. 사표 쓴 너도 사표 내지 마. 반려할게. 이렇게 지금 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이창수 지검장 간에 충돌까지 맺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중앙지검에 후배들이 많잖아요. 지금 김경목 38기. 이분은 공정거래 조사부인데 파견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 3명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 사건은요. 이창수 검사장이 결정했잖아요. 장수호는. 그리고 이제 1.4 차장검사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무검사들이야 수사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 가서 해라. 이걸 감찰에 준할 정도로 진상조사하니 지금 부글부글 끌고 지금 이게 송경호 검사장도 직전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분이 다 데리고 있던 분인데 배신 때렸다. 이런 이야기부터 검찰이 지금 두동강 날 정도로 심각한 내전 이런 사태인데 저는 이 모든 게 책임은요. 전적으로 이원석 총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본질이. 저는 이창수 지검장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 시가 잘 조율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못했잖아요. 못했죠. 이성윤 검사장도 소환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런데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을 줘야지. 고생했다고. 그런데 왜 벌을 줄랍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그런데 변호사님에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청사로 불러라 하는 것 자체도 수사지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못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파우치가 연속을 하다 보니 원래는 도이치 못해서만 하려고 협의가 됐죠. 그런데 저녁에 검사들이 설득이 갑자기 하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시간이 좀 늦은 거죠. 이게 이렇게 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9월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잖아요. 명품폐사건에 대해서. 그거 살아있죠. 수사지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소환해라. 예를 들자면. 그런 수사지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수사지휘권 배제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해총돌이 발생하니까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건데 이원석 총장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김건희여서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전히 형식 논리로 묶어놓은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패널들이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검찰을 저렇게 두동강 낸 책임은 이원석 총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죠.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알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해 왔던 분이 지난 5월에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을 내세워서 중앙지검장과 1234 차장을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검찰총장 패싱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견된 사태예요. 전주지검장 하던 사람을 끌어다가 중앙지검장에 앉혀놓고 당신 미션은 이거야. 이거 정리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관련된 사건 정리해라는 미션을 준 겁니다. 그 미션 받고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안하무인격에 내부에서 항명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글쎄요.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뭐 했냐 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리고 검사다운 검사의 모습을 보이려면 수사주의권 행사해야 된다. 김건희 공개 재소하나라고 지시해야 된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직 배제를 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취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 2년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의 의지가 있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든 진작부터 공개적으로 이 필요성을 얘기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물 밑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수사주의권 복원시켜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다는 것도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그건 이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원석 총장도 총장으로서 이 사안을 제대로 풀기 위한 노력을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못했다. 그 자업자득의 결과에 직면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을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 그냥 사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7월 말에 후임 총장을 추천하거든요. 바로 청문회 8월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의미가 없고요. 7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소문하는 법 쪽에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많아요. 왜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나이도 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몸값을 확 올리긴 올렸어요. 존재감을. 그러면 누구하고 하느냐. 바로 한동훈 장관하고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왜 워낙 연수원 때부터 같은 반 같은 조니까. 그래서 이런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으로 옵니까? 국민의힘이 와도 윤 대통령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얘기한다. 이런 소문은 많이 나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검찰총장이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재인가요? 검찰총장 시대에 정치를 누구보다 세고 화려하게 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법적인 그런 소문.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어딨어요. 그럼 자기가 했던 것도 다 정치죠 과거에. 그런데 선혁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와서 한동훈 대표랑 한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와 또 윤 총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른바 과거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지금 주진호 의원 그다음에 송경호 부산구광장 전부 사단이 아니에요. 시간이 끝났어요. 다음에 모아서 또 속사정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이랑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